박병영 교수님의 박병영 교수님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뉴로모로픽 소자라고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소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모방하는 소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그쪽으로 하셨어요? 네? 뉴로모로픽 소자죠? 네네네네 요새 뇌인치, 평판이 그런 건데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핫한 거에 약간 변방 쪽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너무 감추고 살았군요 이게 서울대나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하면 다 유명하니까 잘 아는데 건국대 잘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1999년도에 건국대 처음 가봤어요 그때 이제 물리학회가 건국대학교에 있어서 저는 아쿠정동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만 걷는 건 건대인데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데 좋은 학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2년도에 건대로 왔는데 건대가 지금 이렇게 동북권에 아주 핫한 데로 떠오르고 있고요 건대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많이들 하죠 건대 호수에 세종대가 빠지니 뭐 그런 농담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크지는 않고 하여튼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 섬에 요즘 그 재두루미 이 그 뭐라 그러죠? 보종인데 날아와서 지금 군락을 형상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살고 있습니다 짖는 소리 새소리가 되게 징그러워요 어쨌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요즘 이제 동북권에 서울 동부에 핫한 장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뭐 교육과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이 핫플레이스에서 놀러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에서 그래서 실험실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대 앞이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 여기 여기 그 플레이스 아니 무슨 그라운드? 커먼 그라운드라고 새로 생긴 쇼핑몰인데 여기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밤늦게 이제 퇴근한 이유를 물어보면 밤에 퇴근하면 훨씬 더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밤에 퇴근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랩투어 캠퍼스 투어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아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랩을 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희는 저는 2001년도부터 건대와서 원래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악사이드 씬필름 디바이스 랩 산화물 박막소자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강의 전체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박사학위 할 때는 애프렘이라고 강의 전체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게 산화물이니까 산화물 박막소자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다가 2008년도에 이제 그 그라핀 같은 투 디멘젤 아토미 크리스탈 그라핀이나 뭐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나 이런 물질들을 확장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도에 이제 창의 과제 선정이 돼서 산화물과 2차원 소재의 헤테로 스트럭처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2022년에 창의 과제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9년이 지나서 다른 창의를 준비했으나 아쉽게도 안 돼가지고 코어 퍼실러티 센터 핵심 연구 센터라고 장비들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걸로 선정돼서 6년 동안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많이들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뉴로놀픽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뉴로놀픽 시스템이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의 어떤 효율적인 인지 시스템을 모방해서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이제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뉴로놀픽 시스템인데 뉴로놀픽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뇌가 어떤 식으로 인지하는지 어떻게 효율적인지 이런 걸 잠깐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강아지 이미지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안경이라는 이미지를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안경 쓴 강아지라는 이미지를 주면 컴퓨터로는 이게 강아지인지 안경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달라져 패턴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강아지고 이게 안경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전체가 바뀌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안경을 다시 안경이라고 할 수 있고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경 쓴 강아지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인지할 때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가 혹시 다른 데 어디서 일부러 보이더라도 그 일부에서 그걸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구분하실 수 있나요 누군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왼쪽은 박지성 오른쪽은 유혜진인데 외국 사람들 보여주면 다 모르니까 예를 들면 영국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축구선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배우다라는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주면 더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지를 할 때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함께 조합을 해서 인지를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인지 시스템을 우리가 모방해서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 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뉴로노빅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핫하다고 말씀하신 게 기존의 컴퓨팅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기본으로 하는 폰노이만 컴퓨팅 하드웨어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뉴로노빅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로노빅 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폰노이만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어떤 컴퓨팅 시스템에서 쓰던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뉴로노빅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돌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소자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파고는 우리나라를 못 왔어요 너무 커서 알파고 그 장비는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 왔고 대신에 중국 기사가 그 앞에서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알파고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그런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왔고 이세돌 구단은 그냥 걸어서 대국장에 들어와서 빵 하나 먹고 대국을 한 거죠 에너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알파고는 그 이유가 뉴로노빅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펀노빅 컴퓨팅 하드웨어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뉴로노빅 컴퓨팅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뉴로노빅 컴퓨팅 하드웨어라고 하면 가장 최종 버전은 정말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뇌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니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혹은 크기는 좀 크더라도 인간의 뇌 하드웨어의 각각의 기능을 모방하는 소자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해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뇌 하드웨어 중에 일부를 모방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하드웨어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런 그 코그너티 펑션 그런 인지 기능들이 일어나는 게 네오콜텍스 아 이것도 백성희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사기치면 얘기해 주십시오 중간에 네오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네오콜텍스가 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6개의 층이 있는데 그 작은 부피 안에 천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뉴런은 천 개에서 만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들과 초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패럴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런이나 시냅스는 굉장히 크기가 작겠죠 아주 작은 부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뉴런과 시냅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냅틱 이벤트, 인지와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 이 소모되는 전력이 약 10W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냅스 한 개당 약 10FJ 정도의 작은 에너지를 쓰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뉴런 혹은 시냅스가 하드웨어라면 이런 뉴런이나 시냅스처럼 굉장히 초저에너지로 동작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폰너멘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 유닛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 유닛 사이에 계속 정보들,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이미지라든지 혹은 무비라든지 혹은 어떤 사운드라든지 이런 되게 큰 데이터들을 많이 인지를 하려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느려지고 열도 많이 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폰너멘 마틀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뉴런픽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이 어떤 단계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뇌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냅스와 뉴런을 초연결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뇌에서는 시냅스가 메모리의 역할을 하고 뉴런이 컴퓨터 엘리먼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메모리와 컴퓨터 엘리먼트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것만 해도 이게 인간 뇌의 하드웨어를 모방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PI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세서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병렬으로 계속 연결하면 그래도 폰노에만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첫걸음이고요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런 시냅스와 뉴런을 정말 아까 인간의 뇌에서 봤던 그런 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디바이스로 교체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인지하는 그런 디바이스에서 지금 보면 인간의 휴먼 레티나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가 약 에너지가 어디 갔죠? 에너지 이피션시가 에너지 이피션시가 휴먼 레티나의 에너지 이피션시가 정확하게 안 나와있네요 스루폰만 나와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CPU나 CPU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CPU보다 더 이미지를 잘 인지하기 좋은 GPU 그래픽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보면 이게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에너지를 적게 쓴다고 알려져 있는 뉴로놀픽 프로세스 IBM에서 개발한 트루노스인데요 그게 여기 K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PU에서 GPU 그 다음에 뉴로놀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뉴로놀픽 프로세스 IBM 트루노스의 경우에 약 6.7 나노줄법이 그러니까 한 빛당 6.7 나노줄을 소모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냅스의 경우에는 10펜토줄 정도로 훨씬 더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수준에서 가장 좋은 프로세서의 경우에도 약 한 10에 4승 5승 정도만큼의 에너지만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에너지로 동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냅틱 디바이스를 먼저 보시면 인간의 뇌에서 시냅스는 정보가 전달되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시냅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통로로서의 연결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 강도는 뉴런에서 주어지는 프리 뉴런 혹은 포스트 뉴런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이 통로의 연결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는 연결 강도가 낮아서 인풋이 들어와도 잘 안 보내고 어떤 통로는 연결 강도가 높아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톱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뇌에 있는 많은 시냅스들이 있잖아요 그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뇌에 있는 시냅스의 맵이 달라져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강도가 높아져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강도가 낮아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강도가 높고 낮은 이런 패턴의 변화 이게 학습입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만약 이런 시냅스를 모방하는 디바이스를 만든다면 그런 디바이스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연결 강도가 변하는 정기적 신호를 따지면 연결 강도는 저항이니까 저항이 변화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냅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시냅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방해야 되니까 시냅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저항이 변화하는 그걸 우리가 플래스티스티라고 부르는데 그 가소성을 모방해야 되고 가소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숏텀 시냅틱 플래스티스티, 롱텀 포텐세이션, 롱텀 디프레션,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래스티스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결국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강도가 세진 혹은 세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냅스를 만든다고 하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쇼텀 플래스티티, 롱텀 포텐세이션, 롱텀 디프레션, 스파이크 타임 디펜터 플래스티티와 같은 것들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기존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그게 SRA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실리콘 트랜지스터 8개로 구성된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SRAM이라는 디바이스로 시냅틱 프로퍼티를 모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저항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 변화가 실제의 시냅스처럼 아날로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SRAM의 경우는 디지털적으로 변합니다.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SRAM 기반의 시냅스 소재를 만들면 하나의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서 8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엄청 큰 거죠 일단. 크기가 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아날로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저장해야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맵리스터라는 새로운 소자입니다. 맵리스터는 말 그대로 메모리와 리지스터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항인데 기억하는 저항입니다. 뭐를 기억하느냐. 이전에 그 디바이스에 들어왔던 자극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디바이스 예를 들면 어떤 맵리스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플러스 전압이 걸렸었다고 하면 저항이 줄어들어 있고 굉장히 강한 마이너스 전압이 걸렸었다 하면 저항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자극이 끊어져도 그 정보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맵리스터라고 부르는데 맵리스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두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맵리스터의 그 어떤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온이동 기반 그러니까 시냅스도 사실은 이온이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냅스를 좀 더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온이동 기반 시냅스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온이동 기반의 맵리스터만 보더라도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온이동 기반 맵리스터가 있고 음이온이동 기반 맵리스터가 있고 강유전체 맵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삼단자 기반 맵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맵리스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냅스 소자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 특성 약간씩은 달라요. 예를 들면 양이온이동 기반 전도성 경로 시냅스 소자의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탈, 인슬레이터, 메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슬레이터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메탈은 반응성이 좋은 메탈 예를 들면 실버나 카파나 니켈 같은 메탈이고 밑에 있는 메탈은 노블메탈. 그래서 플라티뉴이나 골드 같은 노블메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위에 있는 전극에 플라스 전압을 걸어주면 활성화 잘 되는 이 전극은 플라스 전압을 걸어주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라스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온으로 변해요. 예를 들면 실버 전극이라면 실버 전극에 플라스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실버 플라스 이온이 되면서 그 실버 플라스 이온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렉트로 라이트 안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 이동을 하다 보면 반대쪽 마이너스 전극에서 전자가 공급이 되어서 공급된 전자들이 이 실버 이온을 환원시켜서 중간에 이 실버 이온들이 어떤 경로를 형성하게 만들어져요. 실버 메탈로 속출되어서. 그래서 이런 경로들이 어떤 컨독팅 필라멘트가 되면서 갑자기 전류가 증가해버리는 거죠.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의 이동을 이용한 시냅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일렉트로 라이트가 문제인데 일렉트로 라이트는 여러 가지 산화물 혹은 여러 가지 투 디멘저널 머티리얼 다양한 고체들이 일렉트로 라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로 라이트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아이온이 음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음이온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물질이 여기도 역시 메탈 인슬레이터 메탈 구조인데 가운데 있는 인슬레이터가 산화물이라면 기본적으로 산화물들은 옥슨 베이컨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슨 베이컨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온들이 만든 섭출돼서 만든 전도성 경로처럼 이런 옥슨 베이컨시들도 어떤 라인을 만들어서 전도성 경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옥슨 베이컨시를 일렬로 배열하면 역시 전도성 경로가 만들어져서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이온, 즉 음이온이라는 게 산소이온이니까 산소이온의 이동에 따라서 남게 되는 옥슨 베이컨시가 만드는 전도성 경로에 의해서 역시 어떤 저항 변화를 유도해서 시냅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예를 들면 이런 양이온 이동에 의한 시냅소자 그다음에 밑에서 보여드린 음이온 이동에 의한 시냅소자는 둘 다 특징이 전도성 경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성 경로를 만들 때 중간에 그냥 만든 경우보다는 얘들이 탑 일렉트로드와 파트민 일렉트로드를 연결했을 때가 저항이 가장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저항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전도성 경로를 이용하는 소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특징들은 다 좋은데 특성들은 다 좋은데 이런 급격한 특성은 시냅스의 특성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바이로지컬 시냅스는 웹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점진적으로 저항이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양이온 이동 혹은 음이온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도성 경로 소자는 급진적인 어느 포인트에서 급진적인 저항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시냅스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강유 전체를 이용한 시냅스 저자도 있습니다. 강유 전체는 자석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석은 N극, S극이 있지만 강유 전체는 마이너스극, 플라스크이 있는 전기적인 분극입니다. 그래서 이 강유 전체를 이용해서 강유 전체의 전기 분극을 아래쪽으로 할 것이냐 혹은 위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역시 시냅스 특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극의 도메인들이 분포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도메인의 비율을 100대 0으로 할 수도 있지만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0대 100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의 비율에 따라서 저항이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유 전체 시냅스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양이온 시냅스, 음이온 시냅스와는 다르게 점진적인 변화를 보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아까 양이온 시냅스, 음이온 시냅스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이 저항이 큰 상태와 저항이 작은 상태의 차이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이온 시냅스, 음이온 시냅스는 어찌 됐건 경로가 없을 때와 경로가 생겼을 때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경로가 생겼을 때 훨씬 큰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이 저항이, 저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강유 전체 시냅스의 경우에는 이게 도메인의 변화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항 차이가 꽤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단점들이 있어서 적당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수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시냅스 소재들을 저희가 적당히 구조를 적당히 변화시키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단점들을 긋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 결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단자 트랜지스터는 구조가 약간 달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냅스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냅스 소재를 예를 들면 지금 4x4 어레이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냅스 소재의 한쪽에 뉴런, 인풋 뉴런 반대쪽에 아웃풋 뉴런을 달아서 어떤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이런 패턴을 주는 거죠. 인풋을 줄 때 예를 들면 1, 2, 3, 4, 4개의 인풋이 있다면 1번 인풋과 2번 인풋은 외부에 시그널을 주고 3번 인풋과 4번 인풋은 시그널을 안 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어레이들이 통과해서 흐른 전류들이 이쪽 아웃풋으로 갈 텐데 이 어레이들이 다 균일한 어레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인풋들을 합해보면 어느 인풋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인풋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연히도 이 가운데 있는 인풋이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들보다 저항이 더 일부 작아서 들어온 인풋을 합했을 때 양쪽에 있는 두 개보다 가운데 있는 게 더 컸다면 가운데 있는 이 아웃풋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을 읽어드려서 외부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쪽으로 들어온 이런 패턴의 인풋은 이쪽으로 아웃풋을 보내니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아웃풋이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시냅스들을 학습을 시키자.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두 개는 저항이 작게 라이팅을 하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원래 인풋이 없었으니까 하이로 저항이 큰 쪽으로 라이팅을 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런 시그널이 들어오면 외부에 있는 두 개의 아웃풋에서는 반응이 없고 가운데 있는 아웃풋에서만 반응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 시냅스 어레이들을 학습을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패턴이 입력되었을 때 똑같은 아웃풋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시냅스 어레이들의 어레이들의 저항 분포를 쓰는 거죠. 하이와 로우로 하이리스턴 스테이트와 로우 리스턴 스테이트로 써서 우리가 그 인풋에 걸맞는 그런 시냅스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 커지면 이런 간단한 신호 1100 같은 간단한 신호가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혹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8개의 맵니스터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 우리가 보통 딥러닝을 얘기할 때 레이어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8개 가지고 있는 맵니스터 어레이를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만들었더니 레코리션 에큐러시가 96%고 실제로 어떤 GPU로 만든 이 8개의 어레이보다 에너지가 약 두 오더 정도 한 100배 정도 더 작은 에너지를 소방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뉴런의 경우에는 시냅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라고 한다면 뉴런은 이제 어떤 프로세싱 유닛이 되는데 뉴런은 대체로 동작은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디움 채널과 포타슈 채널이 순차적으로 열리면서 순차적으로 열리면서 뉴런에 있는 이 멘브레인 포텐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파이어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앤 파이어 앤 리셋 하는 동작을 보이는 게 뉴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이 뉴런의 자극이 주어지면 뉴런에 있는 소디움 채널들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 아이온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그러면 세포 안의 포텐셜이 약간씩 약간씩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스레셔홀드 포인트를 넘어서면 소디움 채널들이 모두 다 활짝 열리면서 밖에 있던 소디움 아이온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증가하는 파이어 현상이 일어납니다. 포텐셜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렇게 파이어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연이어서 포텐셜 채널이 열려서 세포 내부에 있던 포텐셜 아이온들이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포텐셜이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리셋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뉴런을 모사하고 싶다고 하면 뉴런은 인티그레이트 앤 파이어 앤 오토 리셋 특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이는 디바이스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갑자기 전류가 증가했다가 갑자기 전압이 증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니까 디바이스적으로 생각을 하면 갑자기 전류가 증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 여기서 역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인데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면 이 디바이스 안에 인슐레이터 안에 실버 파티클들이 있어서 실버 파티클들이 외부 전압 위에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하면 정렬하는 순간 갑자기 전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실버 파티클들은 아까 시냅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로들처럼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전압이 끌어지면 다시 무너집니다. 필라멘트가. 전도성 필라멘트가. 그래서 전류가 증가했다가 전압을 줄이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위칭을 Threshold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reshold 스위칭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Integrate and Fire and Auto Reset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Threshold 스위칭 특성을 보이는 소자에 외부에서 펄스를 이렇게 가해주면 펄스가 계속 가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Fire를 합니다. 갑자기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버 필라멘트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형성됐다가 펄스가 끊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Threshold 스위칭 보이는 물질에다가 소자에다가 옆에다가 커페스터를 하나 병렬로 달아줘요. 달아주면 외부에서 전압을 가했을 때 자극이 계속 들어왔을 때 자극이 들어오면 이 커페스터에서 계속 차징을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펄스가 들어오니까 차징을 해서 점점점점 커페스터의 전압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여기에 여전압이 여전압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reshold 스위칭 머티리얼에 이제 전압이 그대로 인가가 되어서 이게 파이어링이 일어나는 거죠. 온 스테이트로 저항이 작은 스테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압을 주면 그 전압에 따라서 Integrated Fire 같은 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뉴런 특성을 모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면 이런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뉴런 특성을 가지는 디바이스와 시냅스 특성을 가지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시냅스 두 개, 뉴런 한 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시냅스에 들어가는 인풋은 마치 종을 흔드는 것과 같은 액션에 비유를 하고 이 시냅스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은 외부에서 고기를 주는 것에 비유를 하면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뉴런이 파이어하는 것을 개가 침을 흘리는 행동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시냅스는 처음에 초기에 온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고 저항이 작은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고 그럼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냅스는 저항이 큰 상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외부에서 종만 흔들면 이게 저항이 크기 때문에 뉴런에 충분한 전압이 가해지지 않아서 뉴런이 파이어하지 않습니다. 걔는 침을 안 흘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첫 번째 시냅스에 우리가 자극을 주면 첫 번째 시냅스는 온 상태로 만들, 저항이 작은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냅스에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그대로 뉴런에 전달이 되어서 뉴런이 파이어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개가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자극을 줍니다. 지금 고기를 주는 것과 종을 흔드는 것을 동시에 자극을 주면 종은 흔들어도 뉴런을 자극시키지 못하지만 지금 고기를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 고기를 준 것에 의해서 전류가 연결이 잘 되어서 전류 공급이 잘 되어서 뉴런이 파이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가 침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얘가 파이어하는 것 때문에 이쪽 시냅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쪽 시냅스가 영향을 받아서 이쪽 시냅스가 다시 저항이 작은 상태로 바뀝니다. 회로를 잘 구성을 하면. 그러면 분명히 자극은 고기에 의한 자극만 들어갔는데 이 종에 의한 자극에 연결되는 이쪽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연관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나중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기 없이 종만 흔들어도 개가 침을 흘려요. 마치 우리가 이 연관 학습 어소시에이티브 러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디바이스로 뉴런을 픽 디바이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학습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뉴런 소자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레시월드 스위칭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든 뉴런 소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런 소자들을 만들어서 뉴런을 모사하고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에 CMOS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만든 뉴런들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주로 한 10의 1승 혹은 10의 0승 10의 마이너스 1승 피코줄 퍼 스파이크에 해당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맵리스터로 만든 뉴런 뉴런의 에너지는 이 정도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이 사이즈를 뉴런의 사이즈를 계속 줄여보면 이 뉴런 이 맵리스터로 만든 뉴런의 에너지가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바이올로지컬 뉴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뉴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맵리스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금속이온 이동 기반의 시냅소자는 저항 변화는 큰데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유전체 기반의 소자는 저항 변화는 작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강유전체를 전해질로 쓰는 겁니다. 강유전체를 그러니까 메탈 강유전체 메탈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위에 있는 메탈이 실버나 카파나 니켈 같은 휩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그런 금속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금속을 쓰면 이게 이런 전도성 경로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있는 강유전체 때문에 끝까지 닿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는 경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간에서 멈추는 경로가 만들어지면 아까처럼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온오프 레이셜 저항 변화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보면 실제로 에너지도 굉장히 작고 에너지도 22아토줄 혹은 2.5피코줄 정도의 에너지로 소모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 레이셜도 저항 변화도 굉장히 큰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금속이온 이동 기반의 시냅소자 혹은 강유전체 기반의 시냅소자를 융합한 소자들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속이온 이동 기반의 시냅소자 중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절연체를 이 일렉트로 라이트를 2D 머티렐로 바꾸면 2D 머티렐로 바꾸면 2D 머티렐로는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것 때문에 또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전극물질을 강유전체의 경우에 전극물질을 바꾸면 전극물질을 바꾸면 똑같은 일렉트로 라이트인데 뉴런 특성도 보이고 시냅스 특성도 보이는 디바이스들을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 라이트는 동일하지만 탑일렉트로드를 실버로 했느냐 혹은 탑일렉트로드를 니클로 했느냐에 따라서 실버로 하면 뉴런 소자 니켈로 하면 시냅스 소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일렉트로 라이트 안에 뉴런과 시냅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리틱한 시냅스와 뉴런의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 규모를 많이 줄였는데 포닥 2명 박사화정 4명 석사화정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그 소자들이 수백억 개 수조개가 모여야 돼 하고 비슷한 펑셔널리티를 할 텐데 그 정도 집적도를 하는 게 언제쯤 돼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집적도 자체만 따지면 이 맵리스트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집적도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이 주변 회로가 많아야 됩니다. 주변 회로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레이보다 주변 회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뇌의 경우에는 그런 주변 회로 없이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뇌로 가려면 그 주변 회로 없이도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직 부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연구에 이쪽 분야 연구의 첫 단계는 PIM 프로세서인 메모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회로를 줄일 수 없다면 주변 회로는 그대로 두고 현재 폰너맨 컴퓨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폰너맨 바틀렛만 해결을 하자. 먼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건 시냅스 어레이 만들어서 시냅스 어레이와 트랜지스터를 그러니까 뉴런을 이런 어떤 하나의 세트로 만들면 그 세트들을 계속 병렬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병렬로 배치를 해서 그것들이 기존의 CPU와 메모리를 대체해서 그것보다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로 이런 그 인간의 뇌에 하드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또 만들어야 돼요. 한두 가지만 질문 더 네 그 인간의 뇌를 이제 모방하는 거는 이제 먼 미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탄소중립 과제가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 스콥 1, 스콥 2는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스콥 3가 사실 제일 큰 비중이고 스콥 3가 이제 이 CPU를 만든 인텔이면 그 CPU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그 CPU가 태워버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얼마나 방출되느냐 그걸 다 계산해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텔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려면 우리 공장에서 쓰는 뭐 모든 전기를 신재생으로 바꾸겠다. 우리가 쓰는 실리콘 웨이퍼나 장비는 저탄소 알루미늄으로 만든 걸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무리 해봤자 CPU 전력 소모가 크게 되면 이제 말장 허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방식의 디바이스이지만 가장 핵심은 전력 소모가 뭐 천배, 만배 더 낮은 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존 CPU 기존 폰 노이만 방식의 CPU 뭐 다 트랜지스터로 실리콘 트랜지스터 시모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거를 전력 소모를 현저하게 낮추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그 5년, 10년 내에 필요한 거거든요. 탄소중립을 10년, 15년 안에 못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 시냅스를 8개의 어레이로 만든 거 있었잖아요. 8개의 층으로 만든 게 바로 그건데요. 그 원래 이제 그 AI 같은 거 계산할 때 8개의 어레이가 있잖아요. 그 어레이가 원래는 그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SLM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 뉴로몬픽 시스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100배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직접 도는 한 세대, 두 세대 손해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는 확 낮추는 걸 만들 수 있겠네요. 인텔이나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협력 또는 투자 이런 걸 방대하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삼성 종교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 종교원에서 이제 삼성 종교원이 원래 또 네임밸류가 중요하니까 하바드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핀미라는 거를 최근에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 종교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그런 걸 달성하려면 에너지 효율을 또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올로지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사실 이 시냅스를 이렇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드시고 모방했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계속 그 디바이스가 발전될수록 정말 그 인간의 시냅스랑 유사하도록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 인간의 시냅스랑 유사하게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바이올로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뭐 인간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냅스 쪽에 이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브레인 쪽에 디지니스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가 어떻게 그런 쪽에 뭐 치료제든 아니면 뭔가 프리딕션하는 그런 대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좋은 지식이시고요. 그 첫 번째 질문보다 나을 드리면 그 시냅스를 모방한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완벽한 모방은 안 될 거고요. 시냅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래스티티 뭐 쇼턴 플래스티티 롱턴 플래스티티 그런 뭐 스파크 타이밍 플래스티티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를 시냅스는 그냥 틈이잖아요. 틈 그러니까 틈 사이즈로 만드는 거죠. 그냥 아까 메탈 인슬레이터 메탈처럼 하나의 어떤 커페스트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일단 커페스트 하나만 가지고 혹은 리지스터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시냅스의 기능들을 많이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시냅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것도 있지만 감각기관을 모방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레티나 인공망막 시스템인데요. 인간의 뇌 그러니까 눈의 경우에도 그냥 시각 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 센서와 시냅스와 뉴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보도 조장하고 정보도 처리하고 그게 처리된 것들이 이제 뇌로 들어가는 건데 이 어떤 인공적인 이미징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인공적인 이미징 시스템에서도 센서와 시냅스와 뉴런을 다 붙여서 인간의 망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빛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전기신호가 다시 저장이 되고 그 다음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대에도 이태호 교수님 뭐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박대혁 교수님이 이쪽 하시는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AI 반도체 리포트를 내거든요. 클라리베이터하고 같이 그래서 이 AI 반도체 전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는 아무리 저희가 접촉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나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시넉시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큼의 효율성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회로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를 직접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정말 좋은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선웅 교수님 아시죠? 선웅 교수님 선웅 교수님이 뇌를 만들어요. 저거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오가노이드? 그래서 줄기세포로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뇌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어요. 선웅 교수님하고 그럼 그 뇌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제어가 안 된대요. 그 뇌는 이게 뇌가 모양은 뇌의 모양 가지고 있으나 얘를 학습시킬 수도 없고 어떤 인지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컨트롤이 안 되는 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웅 교수님하고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말씀하신 인간의 뇌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뉴런과 시냅스의 덩어리니까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덩어리가 실제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가 크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랜덤 옥세스만 하면 되는데 각각의 시냅스와 각각의 뉴런의 랜덤 옥세스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변 회로가 없어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문제가 그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변 회로. 얘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 그래서 그게 되면 진짜 좋거든요. 그 오가노이드 가지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조절해서 얘가 계산도 하고 이러면 꼭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선웅 교수님하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인데 인간의 뇌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참 제일 이상적인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럼 혹시나 뉴로봄픽이 실제로 구현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형된다라고 할 때는 한 10년 정도 아니요. 아까 그 얘기하셨듯이 뉴로봄픽을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그 AI 계산하는 그 레이어에 레이어 안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파트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대체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 안 할 거 특히 아까 삼성에서 말씀하고 있던 핀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프로세스의 메모리도 에너지를 줄이는 목적 말고 실제로 뇌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방식을 흉내내서 더 효율적인 컴퓨팅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사유하는 메커니즘 그거를 근데 병에서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쪽에서도 생리학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이런 내용 감사합니다. 박병이 생긴 따뜻한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우리 문혜리 교수님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돼서 우리 아주 이런 기한기 우리 따뜻한 박수 우리 문혜리 교수님 네 오늘 그 발표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걸 어떻게 발표를 드려야 될지 근데 박병이 교수님 뒤에 하다 보니까 물리보단 늘 화학이 더 쉬우니까 좀 더 캐주얼하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학과에 있고요. 화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한 거는 무기화학입니다. 그래서 무기화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기화학의 이제 반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금속을 다루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금속이온과 그리고 유기물 간의 그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연구는 그 배위결합에 기반한 그런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제가 무기화학을 시작하게 된 건 여기 앞에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기르는 연구를 하거든요. 크리스탈을 기르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정을 기르고 나서 혐경을 봤더니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몇 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모티베이션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움의 도치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다양한 기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다공성 재료가 제 연구의 키워드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금속, 유기, 골격체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이제 제 주된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공성 소재의 그런 히스토리부터 조금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이 분야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문 분야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러스 머트리얼이라고 하면 가장 이거는 뭐 기원 전부터 이제 있어 왔던 물질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얻었겠죠. 자연적으로 얻은 우리가 가장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시커멓게 보이시는 이건 숯입니다. 숯 네 숯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얻어내는 그 숯이 다공성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숯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한테 그 좋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갈아가지고 왜냐하면 다공성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나쁜 물질들이 있으면 이 숯이 잡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마 집에도 어르신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왜 집에 보면은 그게 뭐 가습 효과도 있고 독소도 제거한다고 이런 참숯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집에 두잖아요. 그걸 잘 갈아서 이렇게 먹기도 했다는 거죠. 약처럼 썼다고 합니다. 또 먹고서 음료수에 갔어요. 오 드셨어요? 숯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진짜 숯을 사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 얘기는 나중에 이따 식사할 때 한번 제대로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숯이 마스크에도 들어간다고 왜 숯 마스크도 있고 온갖 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인데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도 쓰였냐면 나중에는 이제 그 물을 걸러내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 물을 걸리는 데도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정수기 중에서 그 필터 써가지고 하는 뭐 브리타 정수기 이런 필터 꽂는데 그 안에도 이런 그 숯 성분의 그 필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재미있었던 거는 어 그 이렇게 버번 위스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특화된 게 그 테네시 위스키라고 있는데 혹시 대표적인 테네시 위스키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잭다니엘. 그 잭다니엘이 실제로 테네시에서 만들어지는데 테네시 위스키의 정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버번 위스키랑 같은데 첫 번째 조건은 테네시에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숯 단풍나무로 만든 숯에 한 번 걸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그 숯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걸리기 때문에 그 풍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그걸 통해서 걸러진다고 해서 그거를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가 들어가야지만 테네시 위스키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쓰여오던 다공성 물질인데요. 이게 좀 이렇게 가다보면 이게 제올라이트 인데 제올라이트는 지금 뭐 1940년대 이때부터는 합성 제올라이트를 많이 쓰지만 그 전엔 실제 내추럴 제올라이트 그냥 땅 속에서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거든요. 알루미나에 알루미늄 자리에 실리콘이 몇 개가 이렇게 치환되어 있으면 개를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라고 하는데 아마 제올라이트는 총매로 쓰이고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사인데요. 내추럴 제올라이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테릭 제올라이트 합성 제올라이트로 가서 이제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자연에서 얻어낸 다공성 재료를 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구멍의 크기를 갖는 또 특성을 갖는 다공성 재료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욕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공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포어의 크기 구멍의 크기로 이제 나누는데 보통 마이크로포어다 그러면 수 옹스트롱 정도를 마이크로포어라 그래요. 보통 2나노미터 이하의 포어를 마이크로포어라 그러고 2에서 한 20나노 정도 되면 매조포어라 그러고 이제 그 이상을 매크로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을 해서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네이체지 잘 아실 것이고 그 자매지 중에 네이처마트리얼지가 있는데 이제 20년이 되어가지고 지난달에 그 20주년 기념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제일 앞쪽에 그 에디터가 이제 쓴 글을 보면 여러가지 기후나 여러가지 이제 위기를 많이 에너지적으로 위기를 이제 우리 지구가 막고 있는데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재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한 편씩 코멘트 아티클들을 썼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메랄올게닉 프레임워크 금속 유기 골격체라는 다공성 재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그 재료의 구성을 보면 금속 유기 골격체인데요. 우리가 그걸 이루고 있는 본드 결합의 종류를 따지고 보면 코디네이션 폴리머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폴리머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고분자들. 그러니까 어떤 달량체가 있으면 그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리피팅이 되는 걸 고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탈과 올게닉이 코디네이션 본딩을 통해서 배위 결합을 통해서 폴리머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폴리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걸 다공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포로스 코디네이션 폴리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금속 이온이에요. 이게 뭐 어 뭐 니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망간이 될 수도 있고 코발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질을 띠는 양이온을 띠는 이제 메탈에다가 이게 유기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이게 옥시즌이에요. 이 옥시즌이 이 메탈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리징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그 무기 화학에서는 이런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이런 이제 옥시즌이 메탈을 잡을 때 여기 메탈들이 쭉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리간드들이 이렇게 브리징을 하면서 코디네이션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죠. 클러스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 뭉치라고 합니다. 뭉치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3차원으로 다공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제로 디멘전 그냥 제로 디멘전으로 여기 덩어리 하나로 그냥 끝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폴리머로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제 그 연장을 익스텐션을 시키려면 우리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너무 심플하죠. 여기를 이렇게 막지 말고 반대편에 똑같이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펑셔널 그룹을 하나 더 달아주면 이 뭉치가 옆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뻗어나갈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뻗어나가면 이런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합성할 때 이제 이 안에 그 합성할 때 쓰는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기용매들이 여기 차고 있을 텐데 이걸 제거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그 동공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이 메탈이거든요. 이 메탈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클러스터 화합물에 지나지 않지만 이 요건 지금 아세테이트인데 요 아세테이트 대신에 다른 한 방향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 유기 리간들을 잘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착 붙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클러스터가 방향성이 지금 이 클러스터는 여섯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여섯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상상할 수 있듯이 큐빅 쉐입으로 세 방향으로 계속 이제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기 안에 이 포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그래서 보시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금속이 있고 그 금속은 모두 이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를 합성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이렇게 아연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니클도 할 수 있고 맨가니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코디네이션의 그 모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속 쪽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에서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어떤 리간드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두 방향이 있지만 이거를 세 방향 여기 있는 이걸 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데 카복실레이트 그룹을 세 방향 네 방향 여섯 방향 열두 방향 스무 방향으로 합성을 하면 훨씬 더 컴플렉스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레고 블록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싶을 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레고 블록을 선택하면 그렇게 브리팅을 할 수 있고 세 방향 아니면 다리 모양 뭐든 가져다가 우리가 에펠탑도 만들 수 있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고 블록 가지고 플레이하는 듯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저랑 같은 이런 쪽 연구를 하시는 메럴 오게닝 프레임워크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저희가 애들 가지고 노는 이 블록을 개발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조를 보고 이해를 하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블록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의 조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잘 붙이면 엄청 잘 팔 수 있겠다. 어느 대학에 전공한 예수 디자인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역사입니다. 클러스터 컴파운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물질이지만 여기 보시면 1989년에 호주의 리차드 랍슨이라는 교수님이 잭스라는 페이퍼에 발표한 물질인데요. 이름은 인피닛 폴리머릭 프레임워크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무한하게 폴리머릭 하게 뻗어나가는 구조체라고 했고요. 사용한 리간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테트라이드랄 사면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리간드를 쓰고 거기다가 커플을 딱 이렇게 배위를 시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듯이 그런 그거를 아날로그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탈 오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은 지금 현재 버클리 대학에 있는 유시버클리 에 있는 오마르 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교수님이 1995년에 또 잭스 페이퍼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 메탈 오리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처음 썼고 쓴 리간드는 너무 단순하죠. 여기 피리딘 그룹인데 이 피리딘 그룹이 양방향으로 있고 이렇게 커프가 배위가 되는 그래서 3차원의 구조체를 가지는 이런 물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메탈 오리게닉 프레임워크의 시작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비디오로 보셨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3차원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합성을 할 건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유리 바틀에 소금 같은 거죠. 그런 금속염을 녹이고 아까 유기리간들을 녹여서 그냥 섞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깨끗한 용액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빵 굽는 오븐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까 전에 일어났던 자기조립 반응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응을 사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뭘 미미킹한 거냐 하면 우리가 그 땅 속에서 미네랄리제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만들어질 때는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그걸 수혈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수혈 반응을 모방을 한 거죠. 모방을 해서 여기 캡을 꽉 닫아주면 가열하면 여기 프레셔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땅 속에서 미네랄리제이션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결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는 더 높은 압력을 견디고 싶으면 이런 리액터를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용매를 섞어서 오븐에 넣어놓으면 빠르면 몇 시간 길면 며칠 만에 저런 결정이 형성되게 되죠. 일종의 연금술이네요. 아 그런가요? 진짜 연금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미약한데 얻어내는 물질은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런 결정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학부 때 인턴을 하면서 정말 그 결정을 보는 거에 엄청 심취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저는 약간 다이아몬드나 이런 주얼리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비우게 됐어요.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더 예쁜 거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예쁜 결정들이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접 연관은 아닌데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PPT예요. 페이지인데 보시면 이쪽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생석 이에요. 그래서 각자 생일에 맞게 탄생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저는 상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싸죠. 당연히 루비나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근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의 기본은 알루미나거든요. 알루미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알루미늄과 옥시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허연 파우더예요. 지금 이렇게 브릭처럼 만들어놨지만 그냥 하얀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요. 아까 찾아보니까 1톤에 1톤에 3 1톤에 300불이었나 뭐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싼 물질입니다. 근데 얘랑 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사파이어와 얘가 다르지 않은 거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 알루미늄 자리를 크롬으로 몇 개만 치환을 해주게 되면 한마디로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죠. 색깔을 가지는 불순물을 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 루비가 됩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거기를 예를 들어 철로 바꿔주면 토파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늄이나 코발트 좀 섞어주면 사파이어가 되고 불순물의 종류와 양을 좀 바꿔주면 사파이어도 색깔이 청색이 있고 자색이 있고 바뀌는 게 결국은 불순물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바뀌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될 것 같지 않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핑되는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원래 이런 하얀 애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다 흡수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색깔을 띄는 것은 특정 파장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걸 먹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별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 너무 이런 거 돈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네? 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럼 아까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결정들이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다양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정 합산하고 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단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알고 싶죠. 사실은 유기물로 되어진 고분자 폴리머는 유기 폴리머는 정확한 구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결정으로 저희가 기르기 때문에 이 결정에 엑스레이를 조이게 되면 디프렉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원자에 의해서 일렉트로 덴시티가 읽혀지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예쁘게 그린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위치에 카본 옥시즌 메탈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잡은 진짜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구조를 들여다보다 보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이 구조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그런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결정하게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기공환경 그 다음에 기공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공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높은 기공을 가진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어느 정도 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1g을 저희가 합성했다고 치면요. 그 1g은 메탈오게닉 프레임업 이 재료의 1g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M&M 있잖아요. 그 초콜릿 초콜릿이 그 작은 게 여기 우리 새끼손톱만 하잖아요. 그거 한 6개 정도가 한 1g 된다고 우리가 합성한 물질 1g 정도가 된다고 부피로 따지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것에 이 안에 요만큼 되는 거에 기공 안에 들어가서 표면적을 따져보면 그 표면적이 풋볼 경기장이 보통 이제 정규 풋볼 경기장이 한 7,000 스퀘어미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만큼이 지금 7,300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방의 표면적은 요 여섯 면 이잖아요. 여기 벽을 하나 치면 벽만큼의 표면적이 더 양쪽 면으로 늘어나죠. 그게 무수히 많은 칸을 치게 되면 설페이스 에어리아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g을 가지고 이런 설페이스 에어리아 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표면적을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보셨지만 마치 그 결정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다공성을 개념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자연은 베큐 상태를 선호하지 않아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지 비어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처음에는 합성할 때 썼던 용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용매를 빼버리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렇게 다 짜부러지죠. 튼튼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디자인해서 튼튼하게 만들면 얘네들을 빼도 원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이게 보통 제올라이트 같은 애들입니다. 튼튼한 무기 다공성 재료들 아니면 포러스 실리카 이런 애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데 3 제너레이션 제3의 제너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 여전히 다공성이긴 한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애가 그 안에서 물이나 뭐를 빼고 났더니 구조가 완전히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플렉서빌리티 이 유연성이 메탈 게스몼레클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빛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고 UV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가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단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브리딩이라고 부르는 모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성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게스트몼레클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자극을 딱 주면 이렇게 포호가 지금 확 달라졌죠.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마치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횡경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폐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치 그런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브리딩 피노미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그런 피노미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오프닝 게이트 클로징 피노미난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구멍이 있는데 이게 마치 빗장을 걸듯이 이런 몰래큘들이 이제 딱 닫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자극을 딱 줬더니 얘가 문을 쫙 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단단한 결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문을 여는 거죠. 산소나 질소나 수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스페시픽한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사실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 이란 얘가 구조가 밝혀진 것만 해도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환경을 갖는 이런 다공성 재료가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연구실에서 실험실 정도 레벨에서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총매로는 당연히 제올라이트처럼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리흡착은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게 수소 저장체랑 그 다음에 메세인 저장 그 다음에 CO2 분리흡착 연구가 초창기에 가장 많이 되었던 이제 분야이고요. 그 외에도 센서나 뭐 일렉트로닉스 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치 이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는 카카오 같다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도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뭐 진짜 수십 개 영역이 있던데 그것처럼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도 지금 그런 정도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지금 각자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새로운 눈으로 보시면 이런 거 안 돼 있나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구글링을 해보신 다음에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 그리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키워드 이렇게 넣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하시면 네 논문 내실 수 있고 박사 한 명 정도 졸업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든 해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캡쳐도 어떤 캡쳐 카본 네 그럼요 탄소 C1, C2 C3, C4 다 분리, 흡착 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성하고 이런 데서 카본 캡쳐 CCUS 하는 거 그렇죠 네 아 네네 필터링 하듯이 맞습니다 해서 카본만 캡쳐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벤처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생이 그런 쪽의 회사에 뭐 이렇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그런 가전제품 하는 데서도 공기청정기 이런 데 물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거기에 한 군데 그런 공기 그냥 이 방 안에 있는 CO2를 흡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 학생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낮으니까 그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올라이트나 기존의 다공성 재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 할 수 있고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몇 장 보여드릴 것들은 그 외에 이제 그 요물질 가지고 좀 특별하게 이제 보여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크리스탈린 스펀지입니다 이 물질은 그 동경대에 계시는 마코트 후지다라는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생긴 이런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크리스탈린 스펀지라고 붙인 게 얘네들은 더 결합이 유연하게 되어 있어서 뭔가를 넣어주면 스펀지처럼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이거는 결정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더니스를 가진 크리스탈린한 물질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리퀴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구조를 모르는 리퀴드 올게닉 물질이 있다 근데 구조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결정에다가 이거를 거기에서는 나노그램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스폰지처럼 이 리퀴드를 흡수를 하죠 그럼 이 포어 안에 얘네들이 쫙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때리면 그냥 리퀴드 상태로는 구조를 밝힐 수 없지만 이 고체 안에 들어가서 그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약에서는 굉장히 로컬한 스트럭처가 중요하잖아요 카이랄리티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구조를 밝혀내는 게 이 포어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물 추출해낸 천연물들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애들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오더니스가 딱 되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했다 하면 이 구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NMR 정도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완벽한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문을 발표를 하고 났더니 세계 각지에서 온갖 천연물 추출하는 사람 제약회사 온갖 군데에서 샘플을 다 보내서 자기 샘플 결정구조 해달라고 해서 그 랩이 한동안은 몇 명의 박사님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그 엑스레이만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물질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그 화학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케미컬 월페어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확 뿌려지게 되면은 스포도 생기고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VX 이런 거는 김정남 독살할 때 썼던 그런 그 에이전트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화학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실험실에서 사실은 이런 에이전트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뮬런트를 씁니다 비슷하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흡착해서 걸러내는지 아니면 더 좋게는 흡착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흡착되는 지점까지 세츄레이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총매로 작용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깨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독면에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정화통인데요 정화통에 여기 이제 그 필터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숨을 쉬면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이런 에이전트들이 화학 에이전트들이 들어간 것들이 여기서 걸러지고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가상으로 해봐도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은 정화통이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안 해봤지만 네 없죠 그래서 이 정화통 안에 지금 현재로 쓰는 거는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하는 게 숯이에요 숯 활성탄을 결국은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우리가 합성하는 이런 물질들은 어 다공성 물질이어서 흡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총매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그 겨자 게스거든요 머스타드 게스인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 총매 자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분해가 돼서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D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정화통에 넣는 것도 있지만 몸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유를 이런 물질들을 섞어서 방사를 해서 섬유를 만든 다음에 군복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다공성이 있으니까 분리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분리를 한다는 거는 가장 심플하게는 사이즈를 이용한 분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비싼 돈을 내고 가면 이런 키트를 사가지고 이 뭐 대두랑 까만 콩이랑 좁쌀을 가르는 이런 거를 이제 하라고 엄마가 이제 돈을 주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면 이게 사이즈를 가지고 채를 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익스클리션 세퍼레이션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라올게닉 프레임업도 다공성 기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기공을 갖는 애를 채운 다음에 혼합게스를 딱 넣어주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믹스처 게스들을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또는 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믹스처 게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분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올라이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더 어려운 분리 더 어려운 분리가 동위원소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수소 동위원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죠 네 그래서 그 중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톤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이 구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공기 중이나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수소인데 실제로는 자연 안에 한 0.01% 정도 이 중수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동위원소로 하고 있는데 중수소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냐면 여기 뉴트륨만 하나가 여기 더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좀 더 무겁죠 얘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무거운 뉴트륨이 있고 그 중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삼중수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 삼중수소가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너무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가지고 단순히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업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원전 이런 데서 뭐 그 삼중수소 뭐 세워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면 난리 나죠 여기 레디오 액티브한 아이소톱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리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 챌린징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알아보니 삼중수소는 아까 알루미나랑 완전히 거꾸로운 게 1g에 3만 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뭐 해낼 수 있어도 네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그 끓는 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주 이렇게 이런 거 증류할 때 물하고 알콜을 이제 분리해낼 때는 끓는 점이 한 2, 30도 이상 차이가 이제 나서 온도를 잘 조절하면 이제 물 그 다음에 알콜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보시면 끓는 점이 20K, 24K예요 이 극저온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한 3, 4K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이 온도를 내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니까요 분리능도 그 여기 중수소 대 수소가 1.55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이거를 몇 번을 돌려야 표한 중수소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컨셉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퀀텀 씨빙 이펙트라 그래서 아마 이제 물질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물질파가 무게가 달라지면 이 물질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가 다른 걸 이용하는 겁니다 수소랑 중수소가 무게가 다르니까 물질파의 크기의 차이만큼 굉장히 파인튠 된 포어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무거운 애가 물질파가 작으니까 디퓨전이 잘 돼서 나가고요 가벼운 애가 더 껄끄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이런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이제 뭐 이런 그 케미컬 어피니티 퀀텀 씨빙 이펙트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그 기공이 잘 그 디벨롭된 이런 컨트롤된 애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저기 중수소와 수소의 믹스처로부터 중수소를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마치 곱창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 다공성 저희가 합성하는 그 메탈오게닉 프레임워크의 그 옆면이에요 포어 기공의 옆면인데 처음엔 이런 작은 기공을 가지다가 수소 중수소 이게 믹스처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막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는데 이 기공 크기가 이 목이 한 3에서 한 3.4 정도로 포어가 맞아지면 그때 중수소만 선택적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하는데 중수소에 의해서만 스페시픽하게 반응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제가 아 네 그래서 저는 논문을 내면 이 커버 아트를 어떤 분들은 이거 의미 없다 논문만 내면 되지 돈 들여서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그 커버 아트 하는 거 되게 아이디어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만약에 뭐 10장짜리를 써도 그거를 한 그림으로 딱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중수소 분리 관련된 논문을 쓰고 커버를 낼 때 이거는 그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핀볼이에요 핀볼로 얘네가 막 이렇게 마치 포어 안에서 분자 그 이제 디퓨전을 얘네들이 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그 중수소 믹스처가 들어와도 중수소만 이렇게 탁탁 걸러내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마치 그 이게 컨벨 벨트에 믹스처가 지나가면 이제 아주 똑똑한 이런 애들이 집게로 탁탁 두트륨만 뽑아서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삼중수소는 이것보다 사실은 컨셉적으로 더 어려울 이유는 없는데요 없는데 실험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그 라디오 액티브한 애기 때문에 실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이 실험을 전 세계에 이 분리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독일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좀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에 이번에 독일에 가서 그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갔더니 건물 하나에 이런 라디오 액티브한 애들만 실험을 할 수 있게 미네랄 실험이나 아니면 진짜 운석 실험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삼중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실험이냐면 도징해주는 게스의 양과 나중에 흡착되고 빠져나가서 이 벤트 게스로 나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정량이 돼서 들어가는 애 나간 애가 정확하게 맞아져야 되는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현재로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에 이리저리 쓰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약을 딜리버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이 기공을 이용해서 그럼 먹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마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본 유닛은 사이클로 덱스트린이에요 사이클로 덱스트린은 그냥 올리고당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포테슘 같은 걸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런 기공을 가지는 애가 되고 얘는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은 이 분야가 굉장히 최근 한 5년 6년 동안 매년 노벨상 얘기하면 이 분야가 노미넷이 되고 있어요 노벨 화학상 쪽에서는 근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인류의 어떤 이론 짓을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1995년에 오마르 야기라는 분이 처음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분은 여기서 노벨상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분인데 이 분이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분일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워터 하베스팅 쪽이 지금 거의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사막에 보내는 거예요 사막에 보내서 이 다공성 물질을 사막은 온도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얘네들이 이제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얘네들이 흡착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물 같은 걸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또르륵 해서 받아내는데 그거보다 단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놓고 이슬이 맺히도록 여기 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근데 낮 되면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원래는 여기 흡착한 애들을 빼내려면 그것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온도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베큐물 걸어주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밑에 이렇게 통만 받아주면 얘네들이 쫄쫄쫄쫄 물을 뱉어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별다른 거 해줄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늘 시킨대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동영상까지를 찍어오라고 꼭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어디 저희 분야의 가장 큰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여기 그걸 마시는 친구가 한국 학생이라고 하던데 한국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그 메탈 클러스터 메탈 올게닉 클러스터에서부터 그 리간드 디자인을 통해서 다공성 재료를 만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워터 하베스팅까지 왔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못생기게 그리긴 했는데 노벨 프라이즈 케미스트리 2023에 정말 이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이 나올까 내년 2023년 10월 5일에 노벨 화학상이 발표가 될 때인데 그때 만약에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아마 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데는 이미 쓰이고 있나요? 이거는 물을 정수하는 데 쓰는 거는 아까 활성탄 숯으로 많이 해왔고요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활성탄 탄소로 이루어진 다공성 재료는 카본 카본 본드인데 이건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산에도 안정하고 다 안정한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금속과 유기 리간드의 결합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리간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얘를 이기는 거예요 얘를 떼내고 얘가 붙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결합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월어 하베스팅이 가능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쓰기에는 얘는 좀 숯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비싼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제가 스폰지라는 단어를 듣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스폰지가 물을 먹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많이 풀었었어요 지금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에 스폰지처럼 물을 얘가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솔벤트를 빨아들이면 얘가 부풀어 오를 수도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 구조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셀 파라미터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셀 볼륨이 구조적으로 이 볼륨이 크게는 30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100이었으면 얘네가 이렇게 해서 셀 크기가 한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커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얘네들이 실제로 현미경으로 잘 관찰하면 좀 커지나?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부풀기보다는 얘네들은 깨지죠 단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이렇게 스웰링돼서 커지기보다는 차라리 다다다다 깨지는 게 얘네들로서는 더 편하기 때문에 결정들이 팍 하고 부서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팍 부서질 때 금이 가서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아니면 팍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것도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냥 금이 막 가면서 세미나 이런 이미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결정 도메인들이 그걸 모제이 시티라고 하는데 모제이 시티가 엄청 올라가서 이렇게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부피 변화를 주면 팝콘이 튀듯이 팍 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열분석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놓고 열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얘네가 퍼센티지를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팝콘처럼 팍 태워서 이 접시 위에 있던 애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김호영 교수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 얘네들이 붙어있다가 탁 떨어지는 이 순간에 에너지나 속도나 이런 걸 굉장히 보고 싶은데 이걸 어디에도 할 데가 없어서 제가 사실 교수님 홈페이지 엄청 열심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제일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림 있잖아요 제가 예뻐서 한다는 이런 게 만약에 두 개를 굉장히 성질이 완전히 다른 애를 붙여 놓잖아요 그럼 어떤 자극을 주면 얘네 둘의 팽창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얘가 팽창을 많이 하면 어떤 순간에 얘가 팍 하고 떨어져서 나가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해보고 싶어서 진짜 교수님 홈페이지만 무슨 스토커처럼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 좀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혜리 교수님이 사셔야 되겠네 아하하하하하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저기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왜 노벨상 수상에 그게 왜냐면 랩스케일에서는 되는데 첫 번째 대량 합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뭔가로 쓰려고 하면 파우더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성형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공정을 거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그런 공정에 상당히 약한 거죠 뭔가 성형을 한다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아니면 열을 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제올라이트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런 열적인 화학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빌리티 이렇게 가공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저희랩에서도 하는 거지만 그런 그 유기 폴리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성질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섞어서 뭔가 그 칩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펠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런 가공의 과정들을 버텨줘야 얘네가 이제 실용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여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죠 좀 갈 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느낌이 내년쯤에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라는 이게 무기화학 분야를 넘어서서 재료하시는 분 정말 이게 다공성 재료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셨거든요 이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분야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카이스트 유룡 교수님도 그 노미네잇이 계속 되고 계셨는데 다공성 물질로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바라건대는 저게 그 노벨상이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다공성으로 가게 되면 유룡 교수님의 그런 다공성 탄소 아니면 제올라이트 이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긴 하겠죠 나중에 다이아몬드는 부업으로 만드시 저는 이제 이거를 듣다가 저희는 또 이제 바이오를 하니까 계속 또 생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이 포로스 머티리얼이나 이런 게 혹시 우리 인체 어디에 좀 가장 비슷한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미킹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드럭 딜리버리로 쓰거나 뭐 이런 일들은 이제 뭐 하고 있지만 뭔가를 미미킹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전에 박배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시냅틱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시냅틱 마프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그 정밀하고 아름다운 정도의 시냅틱을 만들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이제 컴파진 물질들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단일 물질로는 그 특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종의 뭐 이런 마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프와 폴리머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센서로 이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지금은 이게 거의 코디네이션 본드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센싱을 할 때 이 두 물질이 실제로 정말 갭이 없이 코디네이션 본드라는 거는 얘네들이 진짜 본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센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냅스는 그 갭이 뭐 화학적인 거 뭐 전기전기 좀 다르긴 하겠지만 수백 나노까지는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컨덕티브한 마프를 쓰고 그 다음 여기는 포로스한 마프를 쓰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센서가 되는데 이 갭이 시냅스처럼 떨어져 있는 이 갭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학생 한 명한테 이제 던져준 키워드는 모르겠다 나는 시냅틱 마프라는 키워드를 생각했고 너는 한번 디벨롭을 시켜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마프와 마프의 계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체에서의 그런 미미킹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두 물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갈수록 고민이 되는 중입니다 보통 드럭 딜리버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잘 싸서 드럭을 안전하게 일단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체의 어느 부분으로 타겟팅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DN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질을 띄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머트리얼이 그렇게 드럭 딜리버리에 좀 이점이 있나요? 나노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노 사이즈로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릴리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뱉어내야 되잖아요 드럭을 그런데 얘네들이 산이나 염기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정 pH 안에서 열리면서 드럭을 빼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뉴트럴한 프레임워크인데 리간드나 이런 걸 잘 디자인하면 프레임워크 자체가 네거티브 이온을 띄게 할 수도 있고 포지티브한 이온을 띄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뉴트럴한데 표면 처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차질을 띄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투나블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입니다 교수님 아까 그 삼중수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게 삼중수소를 걸러내려면 사이즈의 유니포머티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틈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유니폼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나요? 그게 이제 그 컨셉이 컨셉이 이제 두 가지인데 포어의 크기에 의해서 분리되는 게 있고 이제 흡착에 세게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플렉서블한 마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웰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 한 3.4 옹스트롱이면 이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를 다른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잘 분리해낼 수 있어라고 이론으로 제공을 하고 우리가 합성을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만들었다 해도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는 디펙트가 있고 어딘가는 그 포어 크기가 포놈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마프인데 중수소나 삼중수소에 의해서 스페시픽하게 얘네들이 포어가 열리는 애가 있다면 그때는 사실 우리가 포어 크기를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디자인을 해서 3.1 옹스트롱 3.2 옹스트롱 이렇게 만드는 연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리스펀시브하게 포어가 디트룸이나 삼중수소에 의해서 문을 두드려서 열려가는 그런 리스펀시브한 시스템을 찾는 걸 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케이스가 저희 랩에서 운이 좋게 발견이 되어서 발표를 했는데 진짜로 얘는 수소, 중수소를 동시에 이렇게 딱 넣어줘도 중수소에 의해서만 딱 열리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컨셉 아까 전에 분리하는 게 사이즈에 의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흡착세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이즈를 그렇게 해놓고 안쪽 자리에 흡착세기가 센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때는 동시에 따라 들어가도 무조건 두투림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애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 두 가지 컨셉은 한 시스템에 동시에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은 아직은 원투원 믹스처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중수소가 0.01%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페시피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해볼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혜료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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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이 내용들은 이제 또 제가 공유를 할 텐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도 굉장히 이쪽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또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미래세대위원회 이 내용들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또 과청이랑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분과가 크게 두 개 분과로 나눠졌는데 석박사분과하고 박사후하고 원리커리어분과 두 분과에서 청년과학기술인들 위원들이 각각 본인 많은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쭉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홍아름 교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책 제안을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제안이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에 과기부랑 얘기가 돼서 12월 초에 장관님 모시고 미래세대 포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장관님 모시기 전에 그 정책 제안들이 과기부랑 먼저 상의가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제 장관님이랑 모실 때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돼서 사실 그거 다 진행되게 되는 가장 큰 그라운드는 우리 미래세대위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되는 데를 한번 저희가 공유 드리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요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인구 감소,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큰데 특히 그게 큰 임팩트가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세대들이 훨씬 더 과학기술의 꿈을 갖고 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와중에서 우리 또 박배 교수님이 또 앞으로 위원장을 맡으셔서 또 빠른 역할을 또 해주실 것을 많이 기대를... 임기는 없... 기간 없습니다. 정신을... 그리고 과청에서 그 위원, 미래세대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또 생각을 하시고 또 미래세대 우리 부서를 아예 독립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사실 우리 미래세대위원들, 각 위원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의를 들어서 오늘 맛있는 저녁을 우리 문혜력 교수님을 모시고 박배 교수님을 모시고 송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